안녕하세요. 다유 힐링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모란장이죠?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모란장, 꽃안의 행복에 나와봤어요. 꽃안의 행복이죠?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 아이는 노끼란. 노끼란. 이 아이는 누비틴트. 누비틴트도 3코트씩 합식하면 이쁘죠. 합식해서 키우면 이쁘죠. 원종 방울복란 금. 사과꽃. 로우. 긴잎적성. 블루. 블루 미니마. 블루 미니마. 이 아이는 마디바.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예요. 핑크 팁스. 핑크 샴페인. 타이니 버거. 이 아이는 테슬라. 네. DP. 앨리스 블루. 앨리스 블루. 원종 자라고사 같긴 한데, 앨리스 블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토스카 넬리. 토스카 넬리. 오케이. 이 아이는 핑크 스텔라. 핑크 스텔라. 이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저거 엄청 싼건데. 네. 이 아이는 밴바디스예요. 밴바디스. 이 아이는 왁스. 왁스창이 많이 빠졌네요. 왁스창. 밴바디스. 네. 여기는 이제 1개 2,000원이고 3개 5,000원입니다. 플루레렌스. 플루레렌스. 핑크 프리티.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묵은둥이 같아요. 목대가 이렇게. 네. 살구민금. 립스티. 블루드래곤. 이 아이는 흡장미. 도테랑. 3개 5,000원입니다. 양노. 오렌지. 멀로. 크리스마스. 올리비아. 올리비아. 라울. 라울도 이렇게 딱 세포트인데. 세포트 딱 합식해서 심으면 이뻐요. 이렇게 합식을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홀수로 심으시면 예뻐요. 짝수로 심으면 약간 각이 지고 그래서. 홀수로 심어놓으면. 키우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쁘고. 그래서 3, 5, 7, 9.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심으시면 펜덴스. 펜덴스 대품. 이 아이는 이제 누돌프. 누돌프. 이 아이는 이제 아마 빌레. 아마 빌레. 네. 미파. 미파하고 사회파하고의 다른 점은. 사회파는 약간 가시처럼 돋아있어요. 입장에. 근데 미파는 매끈매끈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리니. 그리니. 제가 처음 다육이 입문해서 키울 때. 그리니로 해서 키웠죠. 2009년도에. 그리니. 그리니는 입꼬지도 잘 돼요. 네. 선인장 용류. 사랑모. 까라솔. 네. 악무 대품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니틀잼. 니틀잼. 노랗게 꽃 피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수. 수. 네. 이 아이는 홍등입니다. 홍등. 이 아이는 에그리언. 로망. 이 아이는 노끼란. 노끼란. 당인. 당인. 아보카도 크림. 샴페인. 핑크 샴페인. 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군데 모둠으로 모아놨어요. 네. 핑클 루비. 핑클 루비. 문페리어. 여기도 한 개에 2,000원이고 세 개에 5,000원입니다. 네. 여기 실루엣. 실루엣. 염자. 짠. 호빗당인. 대풍. 호빗당인. 대풍. 호빗당인. 대풍. 독일 샴페인. 아리엘. 오. 이 아이가 아리엘이라고? 아. 똑같이. 똑같이 독일 샴페인 같은데. 옥션. 괴마오. 백봉 대품. 와. 목대 좀 보세요. 대품. 이 백봉은 이제 예쁜 화분에. 약간 좀 목이 긴 화분에 분갈이 해주면 예쁘죠. 네. 이 아이들도 아앙무. 아앙무. 네. 홍목단 선인장. 홍목단 선인장. 홍목단 선인장. 피코 선인장. 대홍환 선인장. 여기 다 대호환. 세설. 자태양. 오베사 군생. 혜황환 선인장. 실생이랍니다. 혜황환 선인장. 실생. 옥션. 금오 선인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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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poo. 이톱스. 풀 문. 창 정σε죠. 풀 문. 아리엘. 아리엘. 사랑 종류래요. 풀문, 아리엘, 세계지도금, 돌기남보, 신천지선인장, 기선옥선인장, 썬버스터, 투구, 돌기남보. 선인장 종류도 많네요. 이 아이들은 드라큐라. 드라큐라가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저번 장보다 더 예뻐졌어요. 와인비치, 피카츄, 솜니염. 이쪽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가격이 다 달라서 가격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맑은아이. 맑은아이. 아메스트로. 아 습지아 너무 귀엽다. 여기는 왕비내신검. 홀드 라벨철아. 개마오. 글램핑크. 티파니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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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니블루가 많이 빠졌네요. 지금이 10시 50분 정도 됐어요. 오전 10시 50분. 초코젤리. 초코젤리. 카시오 적금. 크리스티 뷰티. 하얀게 예쁘다. 깨끗하고. 요가인은 베기야. 에드콘. 에드콘. 베기야. 벤바디스. 플로라.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목대봐. 무거웠어요. 아모르파티가 무거웠어요. 묵은둥이. 아가보이데스 몽불랑. 아가보이데스 몽불랑. 오! 방울복랑 금이다. 방울복랑 금. 요아이들은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핑크플로라. 왕비세설금. 레드콘. 카시오 적금. 글램핑크. 그 다음에 불꽃. 조금 큰 창들이에요. 그 다음에 맑은아이. 셀브르. 제이드스타. 로우. 로우가 이렇게 얼굴이 커요. 3두짜리. 4두. 얼굴이 4개. 아메스트로. 원종 물개인. 우스카토. 드라큘라 철화. 드라큘라 철화도 끝이 라인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미파. 당인대품. 샬롯. 샤인블라이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29일이죠. 10월의 마지막 장. 오. 와. 멋있다. 무슨 행사하나 봐요. 오. 오. 네. 그래서 10월 마지막 장. 꽃안의 행복에서 예쁜 다육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육 힐링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